문자는 저희는 아직 휴대폰 번호는 공유가 안 된 것 같은 것 같은데요.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서는 최근에 대량의 뭔가를 받고 있습니다.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? 상당 부분, 대부분의 내용은 저를 공격하는 이런 내용인데 어제 아침에 받았던 내용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. 메일 여러 통을 받았는데요. 저하고 제 가족에 대한 살해협박 메일을 받았습니다.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메일 내용이었고 그리고 제 가족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그런 살해협박 메일을 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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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